희가시노게이고 추리소설 범인 맞추기 소설 살인사건 문제편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입부에 자동차 안에서 4명의 남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오랫동안 나오는데요. 전형적인 퀴즈풀기 같은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에게 특별한 개성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등장인물을 앉아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곧 사라질 테지만요. 아무튼 앉아있는 위치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쓰여진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는 주호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아 그건 그렇고 이상한 지시가 떨어졌어. 아사지키 출판 편집부 소속인 아꼬카와는 엑셀을 밟아 자동차 속도를 올리고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말했다. 아니 갑자기 편집부에 팩스를 보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니 아니 집으로 부르는 것까지는 좋아 문제는 네 다 라니 이게 뭐야 넷이 다 다른 회사 아니야 다른 출판사 편집부 네 사람 설교라도 할 생각이겠지 뒷좌석 오른쪽에 앉은 반도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희죽거렸다. 그는 분후쿠 출판 편집국 소속이다. 요즘 내 책이 잘 안 팔리는 이유는 뭔가 자네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노력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더 무슨 노력을 합니까 뒷좌석 왼쪽 주지스 서점 문예부의 지바가 한숨을 쉬었다. 아 우리는 말이죠 바로 얼마 전에 우도가와 데이스캡 페어를 열었다구요 아이고 우리도 얼마 전에 이대신문에 나란히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조수석에 앉은 오하치 쇼보의 도시마였다. 그 효과로 전해냈던 책도 중세에 들어갔죠 다른 출판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안 팔렸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그야 우리도 안 팔리는 건 아냐 반도가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선생 욕심이 많거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게 있나요? 지바가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안한 거야 팔리지 않았던 시간이 길어서 아고카와가 앞을 응시한 채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어렵네요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도시마가 몸을 돌려 뒤를 봤다. 지바씨도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지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 자네들 입사한 지 몇 년이라도 했지? 반도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딱 10년입니다. 지바가 대답했다. 저는 9년이요 도시마가 말했다. 그럼 못 나가던 시절을 모르는 게 당연하겠네. 아고카와가 끼어들었다. 우도가와씨가 잘나가기 시작한 게 그보다 더 전이었으니까 벌써 한 20년쯤 전 아닐까? 상을 받고 나서지 아, 그 작품이 뭐였더라? 기괴한 섬에 변태살이네 괴기성 엽기살이네 기록 반도가 뒤를 이었다. 아, 맞다, 맞다. 우도가와씨 앞이었으면 혼났겠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잘 나갔으니까 그건 명작이었어. 지바가 짧게 말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도가와 선생 작품 중에서 제일 처음 읽은 게 그 괴기섬이었어. 재밌었지. 기상천외하고 인물도 매력적이고 근데 우도가와 선생은 집안은 조금 주저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 작품을 능가하는 걸 아직 쓰지 못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거 정말 가차없는 평가네. 아쿠가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진지함이 묻어있었다. 음, 하지만 이건 분명해. 반도도 역시 진지한 얼굴이 돼 있었다. 베스트셀러를 계속 내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대표작은 없어. 결국은 제일 먼저 꼽히는 게 바로 그 괴기섬이야. 하, 그런 작품 제목을 새까맣게 읽고 있었으니 나는 완전히 편집자 자격 실격이네. 아쿠가와가 말했다. 빨리 새 대표작이 될 작품을 우리 출판사가 쓰게 해야겠어. 그럼 제목을 잊는 일 따위는 없을 테니까. 자, 과연 그렇게 될까? 반도의 말에 아쿠카와가 대꾸했다. 뭐야? 무슨 뜻이야? 다음 대표작은 부누크 출판 거라는 소리야? 그런 고맙겠지만 우도가와 씨도 그쪽 욕심은 영 없어서 말이야. 몇 년 전까지는 나오키상 같은데도 관심을 보였는데 요즘은 잘 팔리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야. 안 그래? 아, 저도 동감입니다. 지바가 웃음기 없이 말했다. 요즘 나온 몇 작품은 전부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새로운 데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최신작이 뭐였지? 도시마가 물었다. 뭐였더라? 아쿠카와가 앞을 본 채 고개를 기울였다. 아, 그거야. 으, 아득한 전설의 살인이라는 작품?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서 우라시마 전설이 남아있는 땅을 찾아간 남자가 살인사건에 휘말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출판사에서 낸 영원한 시간의 살인 내용이에요. 아득한 전설의 살인은 행방불명된 연인을 찾으러 하고모로 전설이 있는 지역을 찾은 주인공이 연인의 타사의 시체를 발견한다는 얘기였어요. 지바가 정정했다. 그랬나? 뭐, 됐어. 둘 다 뭐. 그게 그거야. 그런데 독자 중에는 그렇게 한 가지 패턴이 계속되는 편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참네. 반도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마가 동의했다. 미토코몬이나 사자의상 같은 고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팬이 많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 뭐 실제로 잘 팔리니까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지. 노선을 잘못 변경했다가 독자들만 놓치면 속수무책이니까. 아고카와가 말했다. 그래서요? 아득한 전설의 살인이 언제 나왔죠? 그거 로쿠단샤에서 냈었죠? 도시마가 다른 셋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작년 가을 아니었나? 지바가 바로 수첩을 펼쳤다. 아, 맞다. 작년 9월이네요. 연말에 발표되는 미스터리 책 탑10을 의식하고 냈던 거겠지만요. 전혀 들어가지 못했죠. 도시마가 키득키득 웃었다. 그럼 반년 이상 책이 나오질 않았네. 아고카와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작년 여름에 부인이 돌아가셨잖아. 그 후로 페이스가 좀 살짝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편집부에서는 실제로는 부인이 유령자 까니였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 그렇게 말하고 반도는 입가를 가렸다. 아, 그게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쪽 원고에 몰두해 준 거라면 고맙겠는데. 아고카와가 말했다. 그건 아니지. 다음은 우리가 받기로 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음은 우리야. 부누크 출판은 바로 얼마 전에 문고판을 냈잖아. 얼마 전은 아니지. 훨씬 전이야. 게다가 그거는 이전 양장본 책을 형태만 바꿔낸 거야. 신작은 3년이나 못 받았다고. 그랬나?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가 받을 거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바가 끼어들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잡지에서 단기 집중 연재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그 1회인 150장 분량 원고가 제일 먼저여야 할걸요? 오호, 지바씨. 그건 아니지. 주지스 서점은 영원한 시간에 살인을 냈잖아. 순서로 따지면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도가 입을 내밀었다. 영원은요. 아주 오래전에 잡지에서 연재했던 걸 책으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우도가와 선생님이 좀 더 빨리 손봐주셨으면 재작년쯤 나왔을 책이라고요. 어허, 그렇지만 책을 낸 것만은 분명하잖아. 어허, 우리는 한동안 선생 원고를 보지도 못했어. 어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아고카와가 조금 위압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마가 지지 않고 대항했다. 약속은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도 훨씬 넘었고요. 이번에 다른 회사에서 먼저 책이 나오면 전 편집장한테 목이 졸릴 겁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목 좀 졸려도? 아고카와가 대답했다. 아이고, 이런. 선생은 도대체 어쩔 셈일까? 반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허, 뒤는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약속부터 하는 게 그 선생 나쁜 버릇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우리 넷은 아무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선생은 과연 다음 원고를 어디에 줄 생각일까? 어, 혹시 지바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이번에 우리를 부른 이유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운전석에서 아고카와가 물었다. 다음에 어디 일을 할지 선생님 혼자 결정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당사자 넷을 직접 불러서 정하게 하려는 게... 헤헤, 설마. 조수석에서 도시마가 웃었다. 아니야, 그 사람이라면 모를 일이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괴짜니까. 반도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의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도시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반드시 네이시 같이 오라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 덕분에 내가 운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 미안하네, 운전 못해서. 죄송해요, 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2인승 차밖에 없어서. 아구카와는 살짝 부르퉁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고 엑셀을 밟아 앞차들을 추월했다. 차는 주호고속도로를 나와 북상했다. 마침내 젊은이들을 위한 펜션이 잔뜩 있는 관광지에 도달했다. 휴일이라면 틀림없이 북적일 거리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아픈 형형색색의 선물 가게와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다. 여기는 부끄러운 거리라는 별명이 있대요. 지바가 창밖을 보며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도가와 선생이 한탄을 하셨죠. 자택 주소를 말하면 이 거리를 떠올려서 곤란하다고요? 정말 한탄을 했을까? 이 거리가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걸 이용해서 술집 같은 데서 젊은 여자를 유혹하지는 않을까? 반도가 키득키득 웃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쪽에 더 몰두한 것 같더라. 여자랑 노는 것도 좋지만 원고만큼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 아고카와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투덜댔다. 차는 별장지구에 도착했다. 입구의 관리사무소에서 갈 곳을 알리자 철로 차단기 같은 게이트가 열렸다. 아고카와는 엑셀을 밟았다. 우도가와 데이스키는 이 별장지구의 가장 안쪽에 자택을 가지고 있었다. 파티나 출판사와의 특별한 회식이 있을 때는 상경을 하지만 보통은 여기서 계속 집필했다. 아고카와는 통나무집 같은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맞다. 넥타이를 까먹고 있었다. 반도가 자기 가방에서 포장된 꾸러미를 몇 개 꺼냈다. 자, 이걸 매. 포장을 풀어본 도시마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 아, 이게 뭡니까? 너무 흉해요. 그것은 초록색과 빨간색 줄에 금색의 작은 해골 마크가 새겨진 넥타이였다. T-U라는 글자가 박혀있었다. 우도가와 데이스키의 머리끌자. 아고카와도 자신의 넥타이를 벗고 새것을 맸다. 아, 여자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지바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네 명이 차에서 나오기 전에 집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바지에 검은 스웨터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다. 머리가 길고 얼굴도 길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아고카와가 뒤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의 새 비서입니다. 지바가 여성적을 보면서 말했다. 지난달부터 여기서 일해요. 선생도 참 대단하네. 반도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감탄하듯 말했다. 아, 미인이네요. 나이는 서른 전으로 보이고요. 전에는 직장을 다녔다던데. 도시마가 부러운 듯 덧붙였다. 메이시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시커먼 차림의 여성은 우선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도가와 선생님도 아까부터 기다리셨어요. 물 흐르듯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남자들의 넥타이를 보고 살짝 눈을 부릅떠다. 넷은 마루를 깐 거실로 안내되었다. 짙은 녹색의 소파가 마당을 바라보는 형태로 놓여있었다. 넷은 여성 비서가 권하는 대로 대리석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다. 바로 선생님을 모셔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성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이 넓은 집에 선생 혼자라면 외롭긴 하겠네. 지바 씨, 식사도 저 여성이 해주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 그럼 새 부인 같은 거네.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겠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도시마가 건너편 아고카와에게 물었다. 분명히 올해 53일 거야. 아고카와가 대답했다. 대단하네. 반도는 조금 전 차 안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문이 열리고 우도가와 데이스케가 감색 장무 차림으로 나타났다. 장무란 일본에서 사찰이나 신사에서 사원 유지를 위해 일상적 농작업이나 청소 등을 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넷은 동시에 등을 꽂고 싶었다.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우도가와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옆에 놓고 1인용 소파에 앉았다. 팩스 같은 걸 보내서 급히 불러내. 미안했네. 아닙니다. 선생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야죠. 반도는 손이라도 비빌듯한 자세로 아양을 떨었다. 아, 이게 다음 파티에서 돌릴 예정인 넥타이입니다. 오, 아주 좋네. 내 주문대로 완성됐군. 반도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우도가와는 흐뭇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고카와의 말에 우도가와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 반드시 넷이 함께 오라고 지시했지.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시죠? 그걸 이제부터 얘기할 생각이야. 그때 조금 전 여성이 쟁반에 커피를 올려놓고 왔다. 그녀는 잔에 담긴 커피를 각자의 앞에 놓고 조금 떨어진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아, 이 여성을 소개하지. 비서인 사쿠라기 히로코라고 하네. 내 신변을 돌봐줘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사쿠라기입니다. 시커먼 차림의 여성 비서는 일단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넷은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했다. 지바마는 전에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 우도가와는 옆에 놓인 종이봉투에 손을 넣었다. 넷은 그의 손끝을 새피려고 일제히 엉덩이를 들썩였다. 우도가와가 꺼낸 것은 A4 크기의 종이를 묶은 것이었다. 그걸 네 사람에게 돌렸다. 어, 신작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고카와는 옆에 반도가 들고 있는 것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전부 같은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소설 진초에 발표할 단편 소설이네. 우도가와의 말에 넷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소설 진초는 네 사람의 회사와는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였다. 아니, 진초에 발표할 소설을 왜? 반도가 대표로 물었다. 음, 사실은 말이지. 평범한 소설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건 말이야 범인찾기 소설이라네. 그렇게 말한 후 우도가와는 흥하고 콧방귀를 꼈다. 범인찾기 소설. 전원이 속으로 복창하고 들고 있던 종이를 넘겼다. 모두 똑같이 처음 부분을 쭉쭉 훑은 후 바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정말이네요. 다음은 다음 호회라고 적혀있네요. 아고카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 해답표는 다음 달에 실을 예정이네. 이번 달 호에서는 독자로부터의 답을 모집할 거고. 우도가와는 유럽의 유명 자기 브랜드인 마이센 찻잔을 코끝으로 가져가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셨다. 거기에 자극받은 듯 네또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다. 정답자한테는 뭘 줍니까? 지바가 변함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했다. 잘 모르겠지만 뭐 존재를 준비할 것 같네. 적중하면 뭐 전화카드라도 주지 않을까. 우도가와는 잔을 테이블에 놓고 킥킥 웃었다. 장무에 감싸인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선생님, 설마? 아고카와는 우도가와를 보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저희한테도 이 범인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작가는 크게 웃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유리 담배값에서 담배를 하나 빼더니 역시 유리로 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것은 매우 느린 동작이었다. 우도가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유백색의 연기가 네 사람의 얼굴 앞으로 흘러나왔다. 아주 명석하군. 맞아. 자네들이 범인을 맞춰줬으면 좋겠네. 넷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저마다 다른 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자기가 받은 소설로 시선을 떨궜다. 마지막엔 다시 소설의 작가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건 왜죠? 아고카와가 물었다. 웃고 있었지만 뺨이 살짝 굳어있었다. 그것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자네들이라도 화를 내겠지. 아니 뭐 화를 낼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아고카와는 다른 셋을 둘러보고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계속 말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뿐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렇겠지. 하지만 안심하게 나도 나름대로 존지를 준비했으니까. 우도가와는 조금 전에 종이봉투에 다시 손을 넣었다. 다만 이번에는 양손이었다. 그리고 그 양손에 두께가 3cm쯤 되는 종이 다발을 쥐고 꺼냈다. 종이 크기는 역시 A4 용지였다. 그는 그 종이 다발을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았다. 상품은 거두절미하고 나의 장편 신작이네. 제일 빨리 범인을 멋지게 마친 사람한테 이 신작을 증정하지. 네 명이 동시에 조그맣게 소리쳤다. 네? 아고카와와 반도는 엉덩이를 반쯤 들었고 집안은 눈을 부릅떠다. 그리고 도시마는 입을 쩍 벌렸다. 물론 정말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야. 마친 사람의 출판사에서 책으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지. 아니,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가 침이라도 튀길 듯한 기세로 말했다. 신작은 부모크 출판에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은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지바도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우리는 단기 집중연자예요. 잡지라서 구멍이 나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 교토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은 저희 아사지키 출판을 위해서 쓰겠다고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고카와는 목덜미부터 머리까지 벌겋게 상기되었다. 도시마도 지지 않고 논쟁에 가세했다. 우도가와는 흥분한 네 사람을 쭉 둘러보고는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하네. 아마도 내가 잘못한 것 같군.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 들어주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네. 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자네들 회사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네. 하지만 또 이제까지 자네들과의 교류를 생각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바가 종이따발을 들고 물었다. 뭐, 그런 거지? 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도는 당장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부디 저하고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미 출판 김혁서에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반도는 테이블에 머리를 문지르기라도 할 듯 고개를 숙였다. 아, 반도 씨, 그만해. 그런 말 해봤자 한두 끝도 없지. 아고카와가 반도의 어깨를 잡아당겨 몸을 일으켰다. 저, 범인을 마치기만 하면 됩니까? 도시마가 우도가와에게 갑자기 질문했다. 음, 마구잡이로 마치는 건 안되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정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정답인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지바가 물었다. 당연하지. 나 말고 그걸 판단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는 작업실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 정답을 알게 되면 와서 나한테 설명하면 되래. 다른 질문은? 아, 하나만요. 아고카와가 손을 들었다. 공범이나 자살이라는 선택지는 설마 없겠죠? 우도가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음, 그런 것도 자네들이 추리해 주길 바랐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지. 맞아. 자네 말대로 공범이나 자살은 안되네. 없네. 아, 다른 힌트도 좀 주세요. 반도가 그렇게 말하며 검지를 세웠다. 아, 그건 안돼. 우도가와는 두꺼운 종이 다발을 종이봉투에 다시 넣고 일어났다. 그럼 일단 저녁 식사 때까지 천천히 생각들 하게. 자네들의 행동을 구속하진 않을 테니 어딜 가든 좋고 누구하고 상담해도 좋네. 나는 방에 있을 테니까. 그가 나가고 방문이 닫힌과 동시에 네 명의 편집자는 손에 든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3장 저녁 식사는 7시부터 시작되었다. 우도가와와 친하게 지낸다는 근처 펜션 주인이 재료를 가져와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네 편집자는 뜻밖의 프랑스 요리 대적을 받게 됐지만 식사 중에도 네 명의 얼굴빛은 좋지 않았다. 이것 보게 식사 때만큼은 이 생각은 그만하지.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 우도가와가 답답한 표정의 편집자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입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범인을 맞출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왕 마음이 불편해서. 아고카와가 피로에 지친 얼굴로 다른 셋을 봤다. 문제 편 소설은 이미 다 읽었겠지. 에이 그거야 뭐. 아고카와가 말하자 다른 셋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가. 아 놀랐습니다. 반도가 말했다. 설마 그런 줄거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델인가요? 흠. 그거야 상상에 맡기지. 읽었다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게. 저기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지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질문은 금지야. 힌트는 이미 없다고 했을 텐데. 우도가와는 포크든 손을 흔들었다. 아 하지만 딱 한 가지 잊은 게 있더군. 넷은 손을 멈추고 일제히 몸을 조금 내밀었다. 그런 편집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도가와가 말했다. 음 동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문제 편만으로는 거기까지 추리하는 게 불가능해. 범인이 누구라는 것과 그 근거만 제시하면 된다네. 아 그게 안 되니까 곤란한 겁니다. 도시마가 머리를 긁었다. 아니 잘 생각해 보게. 밤은 길어. 다만 답을 알아도 밤 12시를 넘기면 노크는 하지 말아주게. 나도 자야 하니까. 그럴 때는 종이에 써서 문첨으로 밀어 넣어두게. 내일 읽어보고 가장 우수한 답을 적은 사람을 정답자로 하지. 자 범인 찾기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지. 애써 출장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했으니까 요리를 즐기지 않겠나. 우도가와의 말에 네 사람은 애써 미소를 짓고 식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는 속도는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 식사는 8시에 끝났다. 우도가와는 2층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네 편집자는 넓은 거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아고카와가 소파에 앉아 대리석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말했다. 손에는 문제편 소설을 들고 있었다. 저선생다운 생각이네요. 놀림을 당하는 그런 기분도 들지만 뭐 또 평등한 것도 사실이니까 열심히 추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식탁에 소설을 펼치고 메모를 하며 지바가 말했다. 벗은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았다. 자네는 정말 여유가 있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욕을 불태우는 느낌이야. 대학 미스터리 연구의 출신이라고 했지? 이런 소설에 강하겠어. 나는 완전히 망했어. 반도가 그 우도가와 데이스키 50권 기념 넥타이 매듭을 풀면서 아고카와의 맞은편 소파에서 말했다. 이런 소설을 읽고 정답을 추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두 시간짜리 드라마 범인이라면 연기자 표정을 보면 알지도 모르지만. 미스터리 연구의 출신이라고 해서 추리력 같은 건 없어요. 선배님들과 똑같습니다. 지바가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익숙한 것만은 사실이겠지. 게다가 자네하고 도시마는 젊으니까 머리가 잘 돌겠지. 나나하고 카와는 어드벤티지를 받아야 맞다고. 그거 좋네. 찬성. 두 분에게는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지바 맞은편에서 소설을 다시 읽고 있던 도시마가 자기 이름이 나와선지 대화에 끼었다. 에이 나나 반도 씨의 경험은 전혀 도움이 안 돼. 긴자 술집 영수증을 경리한테 처리시킬 때나 쓸모가 있겠지. 아, 선생은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셨다니까. 원고를 받으려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약속을 해줘 놓고서.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마가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왼손으로 소설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따금 그 손을 멈추고 빨간 펜으로 뭔가를 적어 넣기도 했다. 저기 하나만 날 좀 도와주겠나? 반도가 일어나 슬슬 돌아봤다. 무슨 뜻이야? 아고카와가 물었다. 어, 그 신작 장편을 우리 분우크 출판에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알겠지만 우리는 올해 70주년이야. 그걸 기념하는 페어에 꼭 우도가와 씨의 책이 있어야 한다고. 자네들만 오케이 해주면 선생도 뭐라 하진 않을 것에. 피차 이런 성가신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지바가 어이없다는 듯 양손을 펼쳤다. 아, 물론 보답하겠네. 우리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도카와 씨 원고라고요. 지반은 양손을 툭 떨어뜨리고 의자 등받이에 걸친 재킷 단추를 왼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지금 여기서 양보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도 다소의 교환 조건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반도 씨, 그건 무리야. 아고카와가 소파에 누운 채 말했다. 자네가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원고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잖아. 아니, 아고카와 씨. 당신한테는 내가 여러모로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지. 하지만 나도 당신한테 이리저리 융통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 꺼내는 건 공평하지 않아. 의미도 없고. 반도는 크게 숨을 내쉬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마침 그때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아홉시를 알렸다. 거참 시끄럽네. 이후 넷이 저마다 생각에 잠기자 숨 막히는 침묵이 넓은 실내를 점령했다. 넷이 오랜만에 대화를 다시 나눈 것은 뻐꾸기 시계가 11시를 알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화의 길기는 시계가 아니라 도시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두 시간 남짓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던 거다. 어딜 가라. 그때까지 소파에 널브러진 채 누워있던 반도가 벌떡 일어나며 따졌다. 어디라뇨. 화장실이죠. 도시마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지. 설마 범인을 알아내서 선생방에 가는 건 아니겠지. 하 아닙니다. 도시마는 웃으며 나갔다. 음 저 정말 화장실에 가는 걸까. 반도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뭐 만약 선생 방에 가는 거라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한테 추리력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방에 간다고 반드시 정답에 도달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지바가 말했다. 에휴 그야 그렇지만. 반도는 소파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자기 어깨를 주무르면서 역시 소파에 누워있는 아고카와를 내려다봤다. 어때? 추리 좀 했어? 아이고 했으면은 지금쯤 선생방으로 달려갔겠지. 아고카완은 소설을 테이블 위로 휙 내던졌다. 아휴 안되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에 실마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어떻게 추리해야 좋을지 짐작도 안가. 나도 마찬가지야. 역시 우리 중년한테는 무리겠지. 반도는 식탁에 앉은 지바를 바라봤다. 자네는 어떤가? 뭔가 잡아냈어? 뭐 조금은? 아 부럽네. 지금 알아낸 거라도 가르쳐주면은 감사하고 감격할 텐데. 그만해. 아고카완가 나무랐다. 이거 아무래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용 범인찾기 소설이니까 일반 독자가 풀 수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라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랑 아고카완씨의 추리력은 일반 독자보다도 못하다는 소리야?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 아고카완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유감스럽지도 않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반도는 침묵했다. 곧 도시마가 돌아왔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원래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선생방에 가볼까? 아고카완가 일어나는 바람에 다른 셋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농담이야. 나도 화장실이야. 그렇게 말하고 아고카완가 나갔다. 그 직후 이번에는 사쿠라기 히로코가 나타났다. 마실 거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가장 연장자여서인지 그녀의 시선은 반도를 보고 있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지바와 도시바를 봤다. 하지만 둘 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그녀는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그러자 반도가 그녀의 뒤를 쫓듯 뛰어나갔다. 지바와 도시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뭔가 생각이 난 것 같은데요? 뭐 대체로 짐작은 가는데 잘 되지 않는가 봐. 그렇게 말하고 지바는 흥하고 호빵귀를 꼈다. 사쿠라기 씨! 사쿠라기 씨! 반도는 사쿠라기 히로코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지하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왜 그러세요? 실은 괜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까? 네, 이런 지역은 지하가 살기 편해요. 여긴 예전에 선생님께서 작업실로 쓰시던 방이에요. 아, 그렇군요. 안으로 좀 들어갈 수는 없겠죠. 아, 그건 좀... 사쿠라기 히로코는 고개를 기울이고는 미소 지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아, 부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소설 범인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쿠라기 히로코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떴다. 물론 그냥 알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상응하는 보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절구꽁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도를 내려다보며 사쿠라기 히로코가 말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몰라요. 아이, 비서이신 당신이 모를 리가 없죠.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몰라요. 선생님은 그런 거 절대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만약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죠.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옳은 말만 하지 마시고 부디 제발 하나만 제가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쿠라기 히로코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시죠? 위에서 소리가 났다. 이윽고 아고카와가 계단을 내려왔다. 어이, 반도 씨. 거기서 뭐 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물은 짓고 반도의 목적을 깨달은 듯했다. 사쿠라기 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담판 중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속임수는 안 돼. 이때 사쿠라기 히로코의 방에서 단속적인 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선생님이 내선 전화를 하셨네. 사쿠라기 히로코가 안으로 들어갔다. 사쿠라기 씨, 정말 폐를 끼쳤습니다. 아고카와는 그렇게 말하고 반도의 팔을 잡았다. 아, 올라가자고. 아고카와씨, 부탁할게. 내가, 우리가 소설을 가지게 해줘. 그러고 싶으면 스스로 뭔가를 좀 해. 둘이 계단을 올라왔을 때 거실 문이 열리고 지바가 나왔다. 아니, 지바씨, 다 풀었나? 아고카와가 놓치지 않고 물었다. 아니요, 아직 잠시 침실 쪽에서 생각할까 해서요. 1층에는 두 개의 손님방이 있다. 네 편집자는 그걸 침실로 쓰게 되었다. 아고카와 씨는 어디 가세요? 아니, 아무것도. 둘이서 머리나 식히려고 했지. 그렇게 말하고 아고카와는 반도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중간에 손목시계로 시선을 떨구며 벌써 11시 반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밤 12시 정각에 집안은 거실로 돌아왔다. 아고카와와 반도도 들어왔다. 시계의 뻐꾸기가 12번 우는 중이었다. 제한시간이 지났네. 아고카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로써 일단 내일 아침까지 선생의 신작장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걱정은 없겠군. 하지만 잘 수는 없죠. 도시마가 말했다.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든 정답을 알아내고 그 답안을 문틈으로 밀어넣어야 하니까요. 어, 바로 그건데. 가령 정답을 알았다고 해도 혼자서는 선생방에 가지 않기로 우리가 서로 정해놔야 해. 왜죠? 선생방이 잠겨있지 않으니까 해답지를 내는 것처럼 가서는 실은 서재로 숨어들어 범인찾기 소설에 해답편을 훔쳐보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 에이, 설마요.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 생각을 해. 하지만 누구나 잠시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고카와는 슬쩍 옆자리에 반도를 봤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답을 제출할 때까지는 혼자 행동하지 않도록 하죠. 지바가 확인했다. 그러자고. 여러모로 불편하겠지만 이런 일은 철저히 하는 편이 낫잖아. 아고카와의 의견에 전원이 동의했다. 4장 뻐꾸기 시계가 오전 8시를 알렸다. 소파에 누워있던 아고카와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얼굴을 문질렀다. 아우... 결국 기어이 한숨도 못 잤네. 푹 주무시지 않았나요? 식탁에 엎드린 채 도시마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코까지 고셨어요. 어... 그래? 아고카와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사람은? 지바씨는 세수하러 간 것 같습니다. 반도씨는 뭐 화장실이겠죠? 흠... 아고카와는 두 손을 올려 기지개를 켜더니 문득 뭔가 떠오른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 설마 누군가 수수께끼를 푼 건 아니겠지? 글쎄요. 반도씨는 다른 소파에서 내내 꾸벅꾸벅 조셨고요. 지바씨도 여기서 밤사이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으니까 아마 아직 아무도 못 푼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아직 나한테도 기회가 있군. 아고카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중에 선생방에 숨어 들어간 사람도 없겠지? 그건 괜찮을 겁니다. 서로 감시했으니까요. 다른 두 분에게도 물어보세요. 도시마는 표정과 달리 부드럽게 말했다. 그 두 사람이 나란히 돌아왔다. 아고카와씨, 일어나셨어요? 지바가 놀리듯 말했는데 그 얼굴에도 피로의 기색이 영역했다. 다들 얘기했어. 아고카와씨는 이미 경기를 포기했다고. 반도가 말했다. 농담하지마. 승부는 지금부터야. 아고카와가 그렇게 말한 직후 여자의 비명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뭐지? 사쿠라기씨 목소리인데요. 도시마가 문을 향해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뒤를 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복도 막다른 곳이 우도가와의 서재였다. 그 문쪽에서 사쿠라기 히로코가 멍하니 서있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우도가와 선생님 선생님이 사쿠라기 히로코가 실내를 가리킨 채 금붕어처럼 입만 뺏금거리고 있었다. 도시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세 편집자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내 풍경을 본 순간 모두 걸음을 멈췄다. 걸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꼼짝없이 다 굳어버렸다. 소리를 내는 사람조차 없었다. 우도가와 데이스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바로 옆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는 켜진 채였다. 그리고 실내에는 A4용지 크기의 흰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 그 중 한 장이 장무의를 입은 우도가와의 등에 올려져 있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아고카와가 그렇게 말하고 우도가와의 신체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고 앉고 우선 우도카와의 오른쪽 목에 손을 댔다. 그리고 바로 사쿠라기 히로코를 포함한 네 사람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습니까? 지바가 물었다. 아고카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전원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다. 게다가 자연사가 아니야. 뭐라고? 반도는 시신으로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발이 말을 안 듣는지 두세 걸음 앞으로 나오다가 멈추고 말았다. 대신 지바와 도시마 두 젊은이가 시신에 다가왔다. 사쿠라기 히로코는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이걸 보라고? 아고카와는 시신의 목덜미를 가리켰다. 우도가와 데이스케의 두꺼운 목에는 확연히 끈 형태의 것으로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 흔적에는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흉기로 사용한 끈에 자수로 놓인 글자 같았다. 그 글자는 피부에 새겨지는 바람에 좌우가 바뀌어 있었는데 원래대로 돌리면 알파벳 T, U로 읽혔다. 도시마가 자신의 넥타이를 들고 작은 비명을 질렀다. 문제편 끝 네, 이제 액자소설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김초샤 문예출판부의 가타길이가 시마부크로 기니치로의 서재 문을 두드린 것은 밤 12시 조금 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씻지도 않고 범인찾기 소설과 격투한 탓에 머리가 엉망이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올라와 있었다. 어제 막 완성된 시마부크로 기니치로의 100권 출판 기념 넥타이도 매듭이 상당히 느슨해졌다. 들어오게 하는 목소리가 서재 안에서 들려왔다. 가타길이는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문을 밀어 열었다. 시마부크로는 안쪽 서재 책상을 보고 즉, 입구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랩탑 스타일의 워드 프로세서 키보드에 뺄깍뺄깍 무언가를 치고는 의자를 휙 돌렸다. 범인을 알아냈나? 시마부크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마... 가타길이가 말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신작 장편 소설은 제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음, 그럼 들어보지. 그리고 작품의 감상도 얘기해주면 좋겠네. 시마부크로가 앉은 채 팔짱을 끼고 가타길이를 올려다봤다. 남은 의자가 보이지 않아 가타길이는 그대로 선 채 설명하기로 했다. 우선 재밌었습니다. 범인찾기 소설을 네 명의 편집자한테 돌리고 정확하게 추리한 사람한테 신작을 건넨다는 설정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하하하, 그렇지. 시마부크로는 유쾌한 듯 웃었다. 무엇보다 현실 세계와 완전히 똑같으니까. 하하, 뭐 등장인물들 이름은 가공이지만. 설마 제가 모델인 등장인물도 이 안에 있단 말씀입니까? 하하, 그건 말하지 않기로 하지. 시마부크로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책상 위에 담배를 들어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 그리고 특정 인물의 시점으로 쓰지 않은 점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그 누구도 내면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죠. 어디까지나 밖에서 보이는 표정, 동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모두 완벽히 평등하게 그려졌습니다. 살해된 우도가와 데이스케를 제외한 모두가 용의자라는 거죠. 음, 범인찾기 소설 규칙을 철저히 따랐지. 시마부크로는 만족스러운 듯 연기를 뿜어냈다. 네, 그 목적은 잘 압니다. 그래, 자, 그럼 슬슬 자네의 추리를 들려주겠나?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선 중요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타길이는 손가락을 세웠다. 그건요, 이 소설에는 서술 트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범인을 알아내기 어렵죠. 자, 이제 문제편이 완전히 끝나고 해결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서술 트릭! 시마부크로는 아랫입술을 내밀며 고개를 갸욱거렸다. 그 말은 곧 작가가 독자들한테 속임수를 썼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오호, 시마부크로는 책상 위에 놓아둔 문제편 복사본을 펄럭펄럭 넘겼다. 음, 그렇군. 그랬어. 호호호, 그거 재밌네. 계속하게. 마치 서술 트릭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한 작가의 말투에서 가타길이는 조금 불안해졌다. 하지만 자신의 추리가 틀릴리 없다고 생각하고 가타길이는 심호흡을 한 후 이야기를 재개했다. 어, 그 전에 잠깐 간단한 추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흉기가 명백히 넥타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까요? 여기서 사용된 넥타이는 우도가와 데이스케라는 작가의 50권 발매 기념 파티에서 배포될 예정이라 이날 반도가 견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도 이외의 인물이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겠죠. 어, 그렇다면은 비서인 사쿠라기 히로코를 우선 용의자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넥타이에 대해서는 작가의 설정을 존중하고 싶네. 만일 견본이 아니라 50권 발매 기념 파티에서 나눠줬다는 설정이었다면 미리 구해둘 가능성이 생겼을 테니까. 어, 그건 압니다. 기타길이는 자신의 넥타이를 만지면서 말했다. 이것 또한 다음에 열릴 시마부크로 기니치로 100권 발매 기념 파티에서 배포될 예정인 물건으로 견본이었다. 즉, 현 시점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타길이 외에는 이 저택에 와 있는 다른 남성 편집자뿐이다. 음, 그럼 결국은 네 편집자 중 하나가 범인이란 말이군.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범행 시각을 좁힐 수 있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부터 밤 11시까지 어떤 편집자도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부터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범행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이동한 누가 단독으로 행동을 했는가? 아고카와 지바 도시마 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혼자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만은 늘 누군가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반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음, 거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반도가 사쿠라기 히로코를 그녀의 방 앞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죠. 중간에 아고카와가 나타났는데 이 직후 사쿠라기 히로코의 방에 우도가와 데이스케익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 우도가와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아고카와와 반도는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반도는 범인이 아니고 공범은 없다고 했으니까 아고카와도 용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 그렇지 시마부크로는 담배값에서 담배 하나를 더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잿더리에 아까 불을 붙인 담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그 담배를 비벼 껐다. 어 계속 용의자는 이로써 두 사람으로 좁혀졌군. 지바와 도시마 둘 사쿠라기 히로코와 헤어진 아고카와 반도가 마당으로 나오기 직전 침실로 가려던 지바를 만납니다. 요컨대 이후부터 지바와 거실에 남아있던 도시마는 각각 혼자였습니다. 둘 중 하나가 범인이란 소리죠. 음 그래서 누구지? 헤헤 도시마 입니다. 왜지? 지바는 넥타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하하 지바는 여성입니다. 아 시마부쿠로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정지 화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살짝 백치 같아 보이는 그 표정을 보면서 같아 길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술 트릭 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지바가 남자라고 여겨질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남성으로 지칭하는 말을 하지도 않고요. 차 안에서 반도가 넥타이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지바만 그걸 맸다는 기술이 없습니다. 시마부쿠로는 자신이 쓴 소설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음 하고 신음 했다. 하지만 말이야 지바가 여성이라는 기술도 없지 않나 남성이라는 설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여성이라고 주장해서는 오른출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물론 저는 지바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기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지? 저녁 식사 후에 네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집안은 의자 등받이에 재킷을 걸쳐놓았습니다. 그 재킷 단추를 힘없이 늘어뜨린 왼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단추가 왼쪽에 붙어있다는 소리죠. 즉 이 재킷은 여성용 이라는 거죠. 그런가 시마부크로는 그 부분을 찾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이제까지 얘기한 추리에 따라 범인은 도심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타 길이의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았는지 시마부크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침내 젊은 편집자의 얼굴을 봤다. 아이고 잘 알았네. 아 그랬군. 음 그게 정답일 거야. 그걸로 된 것 같네. 아니 덕분에 살았어. 이걸로 됐어. 그렇게 말하고 의자를 돌려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타 길이는 여우에라도 홀린 듯한 심정으로 작가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봤다. 저기 무슨 말씀이시죠? 알다니요? 살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시마부크로는 다시 몸의 방향을 휙 돌렸다. 개면적은 얼굴에 아주 싹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군. 나도 범인이 누군질 몰랐네. 예? 몰랐다니 그게 무슨 그 소설은 작년 여름에 죽은 아내가 써놨듯이 믿은 거라네. 자네도 내 아내가 나의 유령작가일 거라는 소문은 들었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문이 진짜라네. 예? 아니 쉿! 시마부크로는 입술에 검지를 댔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말게. 물론 내가 낸 모든 책이 아내가 쓴 건 아니야. 그중 몇 권은 내가 쓰기도 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작품의 제목을 댔다. 가타길이가 아는 한 그것들은 시마부크로의 작품 중에서도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필 속도가 떨어지신 겁니까? 뭐 그렇지 계속 소설을 쓰는 건 정말 힘들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듯 시마부크로는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 이번 범인찾기 소설이라는 게 아내의 유작이지. 거기까지 써놓고 해결 부분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채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무지 좋은 소설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서 범인찾기 소설이라는 형태로 발표해버린 거지. 월간지니까 한 달 동안에 해결편을 생각해내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이 나질 않으셨군요 끝내 정답 시마부크로가 손뼉을 쳤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은 편집부에 부탁해 독자가 응모해온 해답을 보여달라고 할까 생각하기도 했지. 좋은 해답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해답편을 쓸까 하고 가타길이는 너무 어이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독자의 해답을 바라고 자기도 모르는 범인찾기 소설을 발표하는 작가라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작전도 제대로 되질 않았지. 왜죠? 제대로 된 정답이 오질 않았더군. 응모 자체가 없었어. 아 정말 소설 잡지가 안 팔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 놓일 줄은 몰랐네. 당신 같은 작가 때문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가타길이는 꾹 눌러 참았다. 혹시 그래서 저희를 다 뭐 그런 거지 자네들이라면 어떻게든 해주리라 생각했지. 역시 기대했던 대로야. 이제 살았네. 하하하 창피를 면했어. 그거 다행이네요.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럼 이제 해결됐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해결편을 쓰겠네. 심하부크로는 의자를 돌렸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키보드를 마주했다. 가타길이는 작가의 뒷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본 후 입을 열었다. 어 저기 응 왜 그러지 아직 거기 있었냐고 말하는 듯 거만한 말투로 심하부크로가 대답했다. 가타길이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고는 아까 원고 범인을 알아내면 장편신작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주려고 하셨던 원고 말이에요 아 그거 어 그거라면 아까 보여준 그 종이봉투 안에 있네 심하부크로는 등을 돌린 채 방구석을 가리켰다. 말한 대로 정말 그곳에는 종이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A4 종이 다발도 들어 있었다.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죠? 어 뭐 괜찮다면 그러게 예 좀 보겠습니다. 가타길이는 흥분한 채 그 종이 다발을 꺼냈다. 하지만 곧 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여기 아무것도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부 백지예요 음 백질세 그게 왜 왜 라뇨 그게 원고라는 말은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네 범인을 마친 사람한테 장편 신작을 주겠다고 했지 완성했다고는 안 했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 참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군 걱정하지 말게 다음 장편은 자네 출판사에 주지 반드시 그럼 됐지 하지만 그건 사모님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야 그렇지 아내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쓴다고 해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성가시네 자네들은 그저 얌전히 기다리면 그만이야 베스트셀러 작가는 신이라는 걸 잊지 말게 알았으면 빨리 나가 작가의 호통에 조건반사로 가타기리는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기 전에 넥타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심화부크로 백권 발매 기념 넥타이다 뭔가가 그의 머릿속에서 터졌다 그는 몸의 방향을 바꾸고 천천히 넥타이를 풀면서 작가에게 다가갔다 해결편 끝 네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추리는 추리대로 재밌고 풍자할 것은 풍자할 대로 또 날카롭게 다 해내고 풍자라는 것은 그 안에 웃음과 해악이 있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아주 서늘하게 분명히 코미디라는 걸 알면서도 서늘하게 끝내서 우리들 마음에 뭔가 묵직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현실편에 등장하는 가타길이라는 편집이 있는 바로 이 책을 히가시노 게이고가 출판한 긴초샤라는 출판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 긴초샤에서 내면서 그 안에 있는 원고에 긴초샤 편집인이 살인마로 변신하는 과정을 넣은 거죠 아무튼 이 작품집이 갖는 매력이 이런 사회 풍자 그리고 블랙 코미디에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이 작품이 제일 수작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또 그래도 다른 작품들도 다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설마 이 책을 다 읽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히가시노 게이고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머지 시리즈도 다 참고 들어주실지 평소에 전형적인 추리물과는 좀 다른 이번 작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의견은 무슨 하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래도 안잡이 너 수고했다 옛다 하면서 점 하나만 콕 찍어서 엔터 눌러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안잡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또 좀 꽤 계시거든요 제가 늘 고민을 해요 이분들 명단을 쫙 적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나 커뮤니티에 한번 쫙 올려야 하나 근데 또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께 왠지 부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근데 가끔 이름을 안 밝히고 저한테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세요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꼭 닉을 좀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고 싶거든요 네 아참 그리고 안잡이의 수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안잡이 커뮤니티 글 가끔들 보시죠 안잡이 수다가 있으니까 가서 좀 봐주시고요 녹음하다 힘들 때 수다도 떨고요 특히 이 작품 쓸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 팟캐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동안 안잡이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 뒀어요 어느 쪽에 가셔도 상관없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옛날 것도 한번 들어봐 하시면 찾아서 들어보시면 예전 작품들 중에 정말 괜찮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무협지가 없네 하시는 분들은 보노 보노 자파점 이라는 채널로 찾아가셔서 김용애 영웅문 또 그 외 작품들도 있습니다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이게 방송될 때쯤에는 더위가 가셨을라나요 알 수 없네요 여러분 아무튼 위대하십니다 이 긴 여름을 통과하고 계시니까요 네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